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영상은 자 이거를 7천에 구매하였지요 그리고 카운 묵은 이제 카운을 잡아서 나온 아이템이에요 이 아이템을 만들어서 팔도록 하겠습니다 가위값하고 대강은 1억하고 조금 더 들 것 같은데 가위값이.. 어 잠깐만요 R 붙어가지고 R이 여기있다 발렸나요? 어 대체요? 작을 남자라면 티 안나게 혼돈해 주무수 아 공격력 떨어졌다 떨어졌다 신 3올랐는데 티 안나게 해야 되는데 어 아 큰일났다 아 아 이러면 하자있어서 사갈지 모르겠네 그냥 주운 적 그랬고 난 잘 모르겠다 일단 만들어본다 아 주운 자켓도 팔리는거 괜히 혼돈자켓가지고 꼬이없은 꼬였어 01이 떨어졌어 자 이거를 10성을 만들어요 어 실패는 나의 계획이 없었는데 아 그냥 주운척 할거네 아 이렇게 자그랍니다 그럼 무슨일이 일어나다냐 자 저희는 힘 2벌1벌의 감옥을 팔건데 아우 나도 가격보고 깜짝 놀랐어 나 왜 안나오나 했네 저희가 30초 오기거든 에디 공식까지 달아놨으니까 아 이 공격이 하나 떨어지는거 굉장히 신경쓰네 자 우리의 경쟁자는 이 사람이지요 이 공격이 이게 2억 7천 버전 팔린걸 보면은 어 3억에 힘 10벌2가 있네 3억 5천에다가 올테도 부르니까 이건 인정해져 저희는 아니 2억 4천 느낌인가 와 4에 33 추욱인데 요게 2억이 팔렸네 아 이거 좋은데 뭐지 어 뭐지 예미한 느낌은 공격력 10으로 자세하게 아 아까전엔 그림 넣었는데 자 어 아 여기 있었군요 제가 봤던거 3억짜리 왜 이거를 3억 정도 저희의 경쟁자는 2억 5천 저의 구입가격은 7천에다가 가입값이 1억대 들어가니까 뭐 2억만 팔아도 한 2천 남으니까 욕심 딱 버리고 2억 4천에 팔 수 그럼 얼마나 많아요 1억에다가 7천 8천만원 들어가고 대강 2억 정도 들어간다고 치면은 3천만원 정도 이상 남겼고 괜찮죠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바로 팔린 줄 알았는데 아니지요 오케이 요렇게 카운목 슈업 나쁘지 않은거 나오면은 꿈에 파는 것도 괜찮은거 같아 그죠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